가장 먼저 무대를 꾸며주실 자타곡인 절대음감의 소유자, 김지원. 준비해 주세요. 절대음감. 파이팅, 파이팅. 보셨죠? 어머,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 이렇게 해서 샀어?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예뻐.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자신감 있어.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애기같이, 애기같이. 내 모든 걸 사줘도 아깝지 않을. 엄청 집중하네.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잘한다, 잘한다. 와, 잘해, 진짜. 잘한다.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쏴!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쏴!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찐. 잘한다. 어서.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잘한다. 와. 아, 귀여워. 아이스트로. 아신감. 요즘같이. 섹시하다. 귀여워.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사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쏠리네, 쏠리네. 심장에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신난다.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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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사랑할 거야. 완벽하다. 잘한다. 신나왔다. 저 잠깐만요. 김지원 씨 약물 테스트 좀 해 보세요. 김지원 씨, 참고로 일본 김지원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